새해간 최악자들의 전쟁 주먹 세대면 죽어 아 못해요 그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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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전 어허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의 베리니는 누가 될 것이냐 2회차 김블룸의 첫화제일 베리니 대회 개최합니다 박수 게스트가 있습니다 방송 매니저 픽시스와 지금 방금까지 주무시고 있었던 메디킨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기서 베리니의 기준은 평균 100 이하 및 복가도 막상막하인 사람 첫 번째 라운드는 고급 대전으로 고급을 한 번도 못 먹어본 그들을 위한 매치이다 참고로 방플 가능 베리니 대회 시작합니다 자 다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와 이거는 뭐 얼리 억세스인가요 지금 3년 전 그대로는 매칭이야 얼리 억세스 아닌가 싶은데 아 레전드 저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원 뜨면은 밀타 노보 밀베는 무조건 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밀베 클리어입니다 와아 밀베는 이름만 들어도 무섭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하하하하 조졌다 뭔가 지금 약간 실패하신 느낌인데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안돼 지금 이 초바에는 플레이어건을 파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아유 잘했어 하늘의 모습 지금 너무 많이 눈치 아니 뭐야 북두칠성이야 뭐야 지금 가서 저기 너의 이름 아쉬운 분 계시는데 하하하하 이분들 왜 붙어다니죠? 하하하하 친구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야? 그럼 뭔데 너희들 하하하하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먹 쇠 대면 죽어 하하하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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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꾸 도망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망가지 널 죽이려고 하는거죠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만 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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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우리 하하하하 어 픽신님 픽신님 이거 약간 일부러 여성분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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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자분들이 신청서를 제대로 안 써서 아하 대충 썼구나 저 베리님이다 한마디만 하는데 뽑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심 따위 들어가 어 주먹전 주먹전 아까 그분들 아니에요 아까 그분들 누가 이길 것인가 아까랑 반대로 쫓기고 있는데 할 수 있어 노옵 왜 스치기만 하고 하하하하 주먹을 써 제발 스치기만 해 오오오오 두 대 오 세 대 오 빤쓰러 빤쓰러 하하하하 잡고 싶어요 둘 사이의 거리 단 10cm 뒤도 못 돌아봐 지금 앞에 뛰시는 분은 무서워서 이러면은 영원히 이제 뛰어갈 것이다 하하하하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지침이 내려왔나? 바퀴를 부시라고 제 유튜브가 이렇게 유익합니다 하하하하 나사 선수 여기 어떻게 올라왔죠? 하하하하 아 차 꼈어요 하하 아 뒤에서 위로 올라오신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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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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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이래서 블루미 닮으면 안 되는 건데 아 내 탓 하는 것 봐 어이가 없다 역시 저번 1회차 MVP죠 아 이분이요 그쵸 네네 맞아요 아 역시 믿고 보는 바퀴는 왜 부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아 심심해서 아 그쵸 아 상들입니다 상상 그 이상 야쓰나야를 야쓰나야를 보통 일반인들은 야쓰나야를 게임 중간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편안한 게 있어서 그렇죠 이분은 지금 파쿠르 걸 파쿠르 키 모른다 파쿠르 키를 모른다 아이고 과연? 아 파쿠르 키야 아 파쿠를 안 하면 되니까 아 머리가 있어서 역시 라떼는 이게 파쿠르 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에랑겐 했었거든요 어 바로 옆에 사람? 쏴야죠 아하 죽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잘 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갚아 이거 꿀팁 꿀팁 오른쪽 1평집이죠 오른쪽 1평집 1대1 맞짱? 아니요 아 오케이 맞짱하면 제가 이기나요? 이깁니다 저분 1킬 도 못했어요 선생님 1킬 하셨잖아요 2킬이에요 2킬? 어 개많이 했네 님 님 님 님 님 지금 너 잡으러 한 명 오거든요 지금 너 잡으러 지금 오른쪽에서 오거든요 어 바로 오른쪽 지금 1미터 앞에 씹어붙일라 칸다 씹어붙일라 칸다 씹어붙일다 씹어붙일다 붙였다 붙였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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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야지 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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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아 파밍해야지 쿠쿠르 빙뽕 오마이와 모 신데이루 어? 씹어 씹어 유..유..유력한 앤비 와아 와아 이거 상상을 뛰어넘는 몇 명 안 남았죠? 네 오로지 남은 거 다섯 명 자기잔 줄고 자 봤죠? 봤죠? 얜 찰? 자 그리고 인서클 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돼요 어 아파요 어? 몰라요? 어? 몰라요? 어?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누 크.. 지렁이 밟아죽이는 거 아니냐고 한탄짠 저거 맞추기 어려워요 서서 쏘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 나사장 연습하고 온 거 아닌가 이거? 연습한 거 아니에요? 왜 잘 쏴? 아! 아 저 계단지 못해 이거 설마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하하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총알 없다니까요 총알이 없어? 야 근데 주먹 세 방이면 죽어 여기 이 서클 아닌가? 지금 지금 온 쪽으로 쭉 달리면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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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괜찮아요 주먹 주먹! 주먹 주먹! 아니 뭐 하냐고 아니.. 아 무서워요 딱 베린이스러운 대답이에요 아 그렇죠 무서울만해요 일단은 후보일입니다 이 분이 후보일 1평집에 있었다가 주이고 C4 밟고 터지고 지뢰밟고 안녕하세요 아까 폭사한 사람이니 수치스럽네요 인터뷰 한 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웃음 소감 듣고 싶습니다 멀떨결에 제가 쟀지만 아까 저를 MVP로 만들어주신 이 분은 참 감사합니다 갑자기였어요 그거는 그리고 총은 의외로 좀 잘 쏘셨어요 예전에는 F키스 게임 몇 번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지금 핫고 스트리머세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혹시? MVP신 배그 쪽으로 많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펑크툴 루느님과 듀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배그는 가망이 없어요 못 나옵니다 2라운드 근접 구기 전 근접 구기를 던지거나 하용이 상대를 죽여라 이벤트 배치임으로 프로임 왔고 홍길동도 참가함 양심이 없는 듯 저도 참가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에이 미친놈이세요? 지금 지금 건들지 말아야겠다 사람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후라이팬 들고 지금 머리를 가리고 다니거든요 아 고였죠 벌써 와 이거 미친놈이세요? 자 벌 속에 싸우고 있는 파운드 배더 둘 다 일단 한 대도 못 맞춘 모습 화이팅 오 맞췄어 한 대 맞췄어 두 대 맞췄어 오 진검수구 진검수구 머리 이야 매너 있는 딱 얼리 억세스 때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죽이더라도 살려줘 이러면 살려주고 예우를 갖추다가 머리 뚫리고 세 명? 삼파전? 좋아해 삼파전이 또 재밌거든요 나 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알렉스와 알렉스죠 호박자 비행기를 기차를 타고 도망치면 돼요 탔어요 1대1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내렸어 이러면 두 명의 싸움이 됐습니다 두 명의 싸움 진정한 싸움 오 오 맞췄어요 맞췄어 이분 잘해요 지금 근정복을 익힐 심하다 일족이에요 날 죽이려고 한 남설절 네가 정이 아니다 개설이 개설이자 대 공룡좌 개 대 공룡 개설이면 던질 줄 알거든요 개설이 잘 던지고요 공룡좌 아 리즈샷 실패 공룡좌 빨리 타야죠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나쁘지 않은 판단 이 때를 기다렸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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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죠 개설이자 개설이자 맞았죠 당황했죠 당황했어요 둘 다 에이미 서로 던지고 팀을 가요 개설이자 개설이자 아 무섭다 이건 진짜 무섭다 옛날 베린이의 상징 아닙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날씨 계속 우와 머리 맞았어 우와 이건 암살진데요 지금 베린이 코스프레 아닐까요 이분은 방금 에임 거의 사람 아니었거든요 우리 왕구님은 어떻게 계시죠 왕구에서 지금 놀리고 있어요 뭐지 다 피하죠 응 느려 자 한 대 맞췄죠 당황했죠 지금 왕구가 또 이렇게 쓰레기를 하고 있다 왜 그러셨나요 아이 그 저한테 또 도발로 후라이팬을 던지더라구요 아 내가 잘못한게 아니다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 미친놈이세요 나쁜 나쁜인간 나쁜인간 왕구 과연 과연 이 고인물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오 데미지 왜 안달죠 핵인가요 신고 신고 빨리 리포트 하생각 낙사있어요 하하 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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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주먹들고 뛰죠 능력상에서 제가 열받았어요 지금 열 시계 받았죠 물어와 물어와래 저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경로에 있죠 경로 어떻게든 넌 죽인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쵸 나한테 삼토바이 보고 도발만 가요 삼토바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왕구한테 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능기를 다 써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저런 죽이고 싶었나요 네 아하 왕구 돌아왔거든요 응 아무것도 주먹으로 죽여 오토바이 타 오토바이 타가지고 막 죽여버려 아 잠깐 오기 컨트롤 그렇지 뒤로 뒤로 아 이렇게 바나나 우유 아 바나나 우유가 내꺼야 바나나 우유 미친놈이세요 여기 뭐하나요 오 쫓아가죠 네 아 쫓기고 있어요 아 쫓기고 있으시구나 할 수 있어요 울지 말고 오 머리 맞았어 같이 때려 같이 때려 아 아 저런 같이 때려 써야 됐어요 일단 좀 아 아니 심해 하셔야 되거든요 심해 시체맨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써드 할 때 원래 이겼어 좀빼기 다와줘 신났죠 신났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신났어요 뒤에 누구 온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고인물 어 당황스럽죠 여기 둘이 또 하하 아니 오 이걸 오 이분 이분 잘해요 아 아 서유저 어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뒤로 빼 뒤로 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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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엄마 나 진짜 막이 몰랐단 말이야 뭐야 이거 한 집은 두 가족 뭐야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한 볼일까요? 자 레이저는 과연? 오! 서로 알고는 있지. 아 알... 모르나? 몰라요. 둘이. 왼쪽을 쳐다봤으란. 어? 너희들 거리 단 1m. 브론지에 배치 받은 김바랑.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구형자가 찾아왔는데. 제가 전시즌, 전전시즌 플레이에요, 제가. 구라치지 마세요.